스타벤 네가 면 다 맞는 말이 돼 여러분께는 스타벤! 안녕하세요. 여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골라도 있어요? 양경이에요. 양경. 치기! 치기! 실패! 우리 열심히 하자. 네. 스타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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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떨린다. 도전!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 성공! 재홍이 형 파트를 뺏고 싶었다. 제일 후기니까 좋잖아요. 네가 하면 난 이기지 못하네 도전! 제이비! 이성균 씨의 스타벤! 그건 솔직히 이성균 선배님은 비슷하지 않은데 선임장이 좋냐? 내가 좋냐? 한 번 해줘요. 넌 선임장이 좋냐? 내가 좋냐? 아! 제가 요새 생각할 때는 김상중 선배님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오 이거 터졌다! 터졌다! 도전! 땡! 이 자세한 태균 형! 오! 전화이 형! 여기 편하게 생겨가지고 유수 형! 유수 형! 유수 형, 유수 형? 좀 그... 장동건 아니 아니에요. 장동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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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현무 선배님 좀 닮았을까요? 전현무 선배님 좀 닮았을까요? 전현무 선배님 좀 닮았을까요? 저는 큰 거랑 리키 웨인도 닮았지 않아? 리키 웨인도 닮았지 않아? 아버지 난 모르겠어 이건 무슨 질문이야 지금 몇 개 틀렸어 저희? 치킨 우리 한 개 남았어 도전! 영재! 아! 나 이건 무슨 짓이든 몰랐어 약간 제일 얄미운 아니야 아니야 되게 작겠다 반환이 되게 박시할 때 아웃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애기 때 더 심한 거 진짜 많아요 영재 형 보여주세요 지금 똑같이 생겨주세요 누구세요? 이거 중학교 때인데 그 학교가 두발자유가 아니어서 머리를 항상 반삭을 했어야 돼요 중국에서 뭐 학교 다닌 거지 영어 왜 있지? 저 영어 잘했어요 이때 하나의 생활에서 깜빙북 구하호을 뱀뱀 무대 neighborhood 실명 한 개 펄은 lieu같이 떠나버린 그 맘에 돼나로 이 가게 이번에 틀리면 이번에 틀리면 끝이야 도전 치킨을 징스, 징스 껴자 가슴! 가슴! 오마이갓 가슴 밤새 가슴 우리 치킨이야 가슴!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기는 사랑이다 잠시 후 가슴으로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업 네 고마워